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들에 국산 부품만 쓰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 시장을 걸어잠그는 모양새인데요. 도쿄에서 경수연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에 반도체 등 전자 부품을 중국산만 사용할 것을 내부적으로 지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에서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공업정보아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작년 11월 중국 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소집한 내부 모임에서 중국 기업에 국산 부품을 사용하라고 구두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구두로 지시한 것이 외국 자본을 배제한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상은 전기차에 사용하는 반도체 등입니다. 구체적인 중국산 부품 사용률에 대한 목표치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업체에 벌칙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는 이 조치에 대해 세계적으로 급성정하는 전기차 분야 공급망을 국내에서 완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불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의 부품 업체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이어 관련된 듯한 정부 정책도 최근 나왔습니다. 중국 공업정보아부 등 7개 부처는 이달 1일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안전과 원활성을 확보하겠다며 공급망 안전을 감독하는 틀을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부품의 중국산 사용률 검사나 차량용 배터리 인증 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 연구기관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는 작년 약 709조 원에서 2028년에는 약 878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공업정보아부는 또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인 중국 CATL에 해외 투자 시 주식을 100% 보유하는 회사를 설립한다는 지시도 내렸다고 유미율인은 전했습니다. CATL은 독일과 헝가리,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 과정에서 배터리 제조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단독 자본으로 진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경선입니다.